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기다려 나 묻혀나 봐 먹어 콧등으로 먹어 후추 후추 미소 우유 먹어 누구 옷이야? 두부 옷인데 이렇게 늘어났어 좀 갈아지셔도 되잖아 강아지 옷이 나온거야? 어깨가 없구나 여기 여기 배 다른거 갈아지셔도 돼 여기 있다가 노출할때는 이것도 꺼서 놓고 겨울이라서 입히는거야? 노출할 때 막 이러니까 또 씻겨놨다가 이러니까 진드기 때문이야 목걸이 다 하고 있는데 엄마 잘 때는 그리고 더 추우니까 여기 두부 손 손 두부 손 손 두부 손 몰라 그런거? 왜 내미고 있어? 손 손 손 먹어라는게 아니라 두부 손 두부 손 이 방을 받치고 있잖아 지금 Option 도착해서 앉고있 titles 이렇게 오불하게 표현을 지고있어요 مة